어머니 손주 벗어 사귀랑 시대 속으로 웃으면서 들려주니 사랑을 도움내요 목숨을 잃어가는 지난 삶 안에 나를 깨끗한 시동도 안고싶 기차가 들려 내 모든 소리 이대감처럼 아깝다워 아무거나 아가씨가 아무거나 아가씨가 손주 벗어 사귀랑 시대 속으로 웃으면서 불러 희망에 노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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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80미터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두번째 오른쪽 길입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상조영창고속도로 지내립니다. 사랑의 꿈 사랑의 꿈 괴롭고 좁은 사랑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공동사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아름다운 꽃 피누라 피누라 사랑의 꿈 지요 피누라 나는 가슴에 피누라 귀여워 그 내 가슴에 행복의 꿈 행복의 꿈 여보군 난 행복의 꿈 내 모든 의료전 그 시간들 마루 향자 주행도로는 상조영창고속도로 피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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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8시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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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m와 고니영천, 휴게소입니다. SK, 지휘소와 SK,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52.3km와 건청, 휴게소입니다. 잠시만요, 고니영천, 휴게소입니다. 잠시만요, 고니영천, 휴게소입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사초, 염천, 고속도로입니다. 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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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오 마사오, 마사오, 마사오 마사오, 마사오 마사오, 마사오 300미터 앞에 급허브 구간입니다. 1킬로미터 앞에 시속 100킬로미터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4킬로미터에 이곳을 미끄러서 왔습니다. 2킬로미터으로 끝났습니다. 1킬로미터의 전주에 오랫동안 공간으로 3킬로미터가 있다. 3km 앞 구성 IC까지의 직진입니다. 2km 앞 구성 IC에서 해운대 벡스코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2km 앞 구성 IC dado memory 7km이야. 1km في 3km는 halfway of you,を Перetok在位置, 잠시 후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